3월 14일 목요일 경제 뉴스 브리핑 첫 번째 소식은요. 어제 저희가 잠깐 전해드리긴 했는데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같은 기간 26만 명 늘어나면서 13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했다. 이렇게 조금은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썩 반길 일만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소식이 오늘 경제 뉴스에 많이 있네요. 글쎄요. 늘어난 것 자체를 가지고 폄하할 필요는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을 보니까 산업 연령불로 구분을 해봤어요. 그런데 60세 이상의 취업자가 39만 7천 명이 증가했어요. 60세 이상만 해도 39만이요? 그러면 지금 20몇만 늘었다며. 전체적으로. 그럼 13만은 다른 데서 까먹은 겁니까? 까먹었지. 30, 40대는 많이 빠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 이런, 이런. 거기다가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23만 7천 명, 직종별로 보면. 사회복지서비스? 이게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노령층의 복지성 일자리 있잖아요. 정부가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정부가 재정으로 만들어낸 일자리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오래 유지되긴 힘든 일자리겠네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두고도 평가는 엇갈릴 수 있죠. 왜냐하면 그러면 정부가 가만히 있었어야 되냐. 기업체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일자리가 안 느는 걸 방치하고 가만히 있었어야 되냐. 이런 반론도 있는가 하면 또 반대쪽에서는 그 정도로 재정을 썼으면 뭔가 체질 개선을 해야지. 재정에서 그냥 복지성으로 나눠주는 것하고 뭔 차이가 있냐. 이렇게 또 비난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비난을 하는 측에서 입장에서 뭐냐 하면 확장성이 있는 실업률. 이렇게 따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업률이라는 기본적으로 구직을 원한다든지 이런 사람,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 실업자를 실업률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약간 확장해서 보면 구직을 단념하든지. 왜냐하면 구직 단념한다는 게 취직이 안 돼서 단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합해보면 최악이다. 이런 통계도 나와 있는데 정부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추락하는 고용 지표를 막아냈다. 그렇게 또 자평을 해요. 그래서 비난하는 쪽도 또 정부의 입장에서 자평하는 쪽도 너무 그쪽만 보지 마시고 일단 막아낸 거는 평가합시다 하고 대신 지금부터라도 뭔가 구조적으로 고용을 늘리는 일들을 더 박차를 가해서 해보고 2월 달 통계니까 이게 작년에 워낙 안 좋았다. 이게 기저효과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보면 1월 달에 우리 고용 지표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때는 또 작년에 1월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기조 효과라고. 그러니까 이제 한 해 정도를 비교하는 거 가지고 폄하거나 과장할 필요는 없다. 쭉 추세를 봐야 되는데 아마 3월, 4월 지켜보면 정부의 노력이 어느 만큼 민간 부문의 고용까지 침투해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양쪽으로는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질적으로는 약간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다 하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2019년 민간투자산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는데 SOC 쪽으로 많이 좀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2020년 이후에 예정된 대형민자사업의 착공 시기를 올해 안으로 당겨서 내수경기 활성화를 모색한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사업 추진 이후 5년 가까이 지연됐던 평택익산고속도로건설사업. 이게 올 9월에 착공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건설업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고용유발효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설업에 1조를 투입했을 때 고용과 자동차, 조선, 또 전기전자. 이게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건설업이 탁월하게 좋아요. 즉각적인 반응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논란이 돼서 예타 면제 같은 것들도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10년 동안 빨리빨리 해서 SOC 투자를 해서 고용을 늘리겠다는 그런 보관인데 이건 아마 예타 면제 이런 것들은 다 통과된 사업 중에도 지자체 단위에서 민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좀 빨리 속도를 내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게 속도가 지연되는 이유가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정부가 속도를 낸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부의 의지가 반영이 됐다는 거고 또 하나 어제 발표한 것 중에 조금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이런 거예요. 홍 부총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올해 혁신성장 분야 정책금융 규모가 53조 원으로 계속 늘어난다. 혁신성장 하는데 정부가 정책적으로 금융 지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여러 군데서 해요. 예를 들면 기술보증기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정책금융기관에서 이런 혁신성장이든 어떻게 보면 기업체를 돕고 또 자영업자를 돕고 벤처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정책자금을 주고 있거든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통로가 너무 여러 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적지 않은 분들이 나의 경우에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혁신성장정책금융협의회라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좀 정돈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건 내가 볼 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말씀드린 금융기관들이라는 게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또 중소벤처부, 금융위원회 다 각기 부처별로 소속이 달라요. 그럴 때는 이게 엇박자도 나고 중복도 되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는 홍남기 부총리가 이걸 잘 정돈을 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왜냐하면 정책자금이라는 게 정책금융이라는 게 국민의 세금하고도 연결이 되잖아요. 이거 허비하면 이게 모랄해저드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잘 정리를 해서 일종의 게이트키픽, 그러니까 문지기 역할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 많이들 쓰실 텐데 여러 회사들, 특히 유명 회사들이죠. 에트모스피어, 블루에어, 다이슨 등 해외 유명 공기청정 제품들, 성능 과장한 그렇게 판매한 업체들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런 뉴스가 좀 있습니다. 99.99% 제거한다. 이렇게 광고들 많이 했는데 이게 아주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확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일반 광고에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싣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래서 과징금을 4억 6백만 원 업체에게 1,100만 원 등등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과징금이면 그냥 내고 계속 광고해도 괜찮을 것 같잖아요. 어디예요, 지금? 정확하게. 이런 업체들은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업체가 한국아메이 그리고 게이트비전이라는 회사입니다. 거기다가 에드모스피어, 블루에어, 다이슨 이런 데잖아요. 엊그저께 우리 사무실에도 공기청정기 하나 사라고 제가 이 피디한테 얘기했는데 이거 아니죠, 이 브랜드들? 우리는 아마 샤오미 갈 겁니다. 샤오미? 왜 샤오미야. 그건 뭘로 해요? 유닉슨 같은 우리 중소기업에서 만드는 것들. 유닉슨? 그래. 좋습니까, 거기? 우리 한국가 아니에요. 싸요? 가성비 좋다는데. 가성비 좋아요? 유닉스로 가겠습니다. 이거 협찬 아닙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벤츠, 포르쉐, 르노 등 8개 업체가 제작 수입해 판매한 103개 차종 7만 3,512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서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 리콜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프트웨어 결함도 있고, 전조등 결함, 그리고 트렁크 부품, 계기판 결함 등등에서 여러 결함들이 있었던 모양인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수입차들에 대한 결함을 리콜해 주는 게 지난해인가? BMW 한 번 하고. 이번이 또 처음인 것 같네요. 아니,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8개 차량에 103개 차종에 7만 대예요? 8개 회사, 103개 차종 7만 3,500대. 그런데 103개 차종이 어떻게 7만 대 밖에 안 되지? 이게 통계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희한한 저거라고 물론 정밀하게 했겠죠, 우리 정부에서. 그런데 외제차에 대한 막연한 신뢰를 갖고 있잖아요. 잘 만들 것이다. 국산차보다는 특히 독일차들이 럭셔리 브랜드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103개 차종에 문제가 있다는 게 차종별로 보면 물론 연식이라든지 모델에 따라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겠죠, 리콜이. 그런데 이 정도로 뭐가 문제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작년에 BMW 같은 경우는 엄청난 리콜을 했잖아요. BMW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문자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자동차 산업 100년 넘는 역사에 지금 이 시점이 화석연료를 쓰고 있는 자동차 브랜드의 정말 큰 변혁기 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렇잖아요. 사실 디젤의 어떤 수명이라는 게 앞으로 몇 년 안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전기차가 됐던, 수소차가 됐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만약에 100년 남았으면 기술 혁신도 하고 계속 투자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브랜드들이. 그런데 이게 써봐야 10년, 20년 안쪽에 다 없어질 내연기관 차니까 여기다 막대한 투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그냥 버티기 나오는 거예요. 그런 효과들이 디젤 게이트 같은 걸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자동차 산업의 큰 트렌드를 반영하는 게 해외 브랜드, 독일차 같은 것들의 어떤 대량 리콜 사태를 반영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건 투자의 관점에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아무래도 저성장인데 거기다가 큰 변혁기에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 무언가 기술의 진보를 선도적으로 구현하는 회사들만이 아마 살아남거나 주가가 오르고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공기청정기를 여러분께서 여러 브랜드를 추천해 주고 계신데 나노드론이라는 게 있나 봐요. 나노드론? 네. 620만 원이랍니다. 최근에 글로벌 정유시장에서 정제마진이 가파른 상승세에 이어가면서 국내 주요 정유사들이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이런 비급히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제마진이 올 들어 처음 배럴당 4달러 넘어섰고요. 지난 12일에는 4.37달러까지 치솟았다고 그러는데 정제마진이라는 게 원유 1배럴 정제를 해서 이렇게 쭉쭉 뽑아낸 상품들로 뽑아낸. 제품이라고 하죠. 상품이라고 하죠. 그 가격을 얘기하는 거군요. 그렇죠. 원유를 일괄 공정에 넣어요. 정유사들이. 여천이라든지 울산에 가면 정유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도 없고 쭉 불야성 같은 시설들이 있잖아요. 거기다 쭉 넣으면 일관적으로 쭉 나와요. 벙커슈도 나오고 휘발유도 나오고. 이걸 제품이라 그러거든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좀 오해하시는 게 우리 원유를 해서 수입하면 다 우리나라에 쓰시는 걸로 생각하시잖아요. 수출 많이 하죠. 한때는 우리나라가 석유류 수출이 반도체보다 더 많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수출하는 나라인데 그럼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가 왜 석유류를 그렇게 수출을 많이 하냐. 정제를 잘해서. 네. 실제로 그래요. 고도화 설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초기에 우리나라가 대형화하고 고도화 설비를 선도적으로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른바 반도체로 얘기하면 수율이 좋아요. 좋은 기름을 더 많이 뽑아내는 고도화 설비를 우리가 갖추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정제 마진이 확대되면 다른 나라의 어떤 정유업체들보다 비교적 좋은 마진율을 갖고 있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면에서 보니까 비교적 국제 유가는 안정되는데 제품 가격이 좀 올라가겠죠. 그래서 정제 마진이 좀 좋아졌다고 하는데 이건 그 달 또 분기에 따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추세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부동산 거래하실 때 앱들 많이 쓰시죠. 직방이니 다방이니 네모 등등 하여튼 굉장히 많은 앱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앱들 업체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공인중개사가 개업 공인중개사만 11만 명이 되니까 그러게요. 이 공인중개사들도 다 이 앱들에 들어가면서 또 간급이 내야 되고 간급이 내야 되고 이런 치열한 경쟁들 그리고 또 허위 과장 매물 등도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런 기사가 있던데 그 직방 답은 안 써보셨죠? 우리 김 프로님은 저는 뭐 제 집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으니까 제가 전월세 구할 일이 없으니까 써보진 않았어요. 저는 워낙 이사를 많이 다니니까 좋아요? 직방 답은 좋죠. 편하고 그리고 피터팬의 좋은 집 구하기 뭐 이런 데가 있어요. 클로그? 네이버인데 거기가 회원이 제가 알기로 하여튼 천만 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천만 명은 모르겠고 하여튼 수백만 명은 되는데 뭐 집 하나 올리면 바로 봐 연락 엄청 옵니다. 저도 이제 언론 많이 올려보니까 아 근데 거기는 뭐 천만 명이 되는데 우리는 회원이 왜 이렇게 안 느는 거예요? 우리 지금 뭐 거의 둘 할 때 만인 천명인데? 아니 근데 거기 회원보다 우리 회원이 훨씬 더 좋은 이유는 뭐냐면 거기는 한 번 집 살 때 아니면 집 팔 때 한 번 들어가고 몇 년씩 안 들어가요. 아 우리 매일 오니까? 우리 매일 오시잖아요. 그래도 10만은 내야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통계를 보니까 너무 치열한데 그러니까 직방 다방 같은 데를 위조는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또 직방 다방은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는 이제 사실 스타트업이라든지 벤처기업으로 처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강력한 라이벌인 네이버 같은 데도 있잖아요. 여기를 이기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광고비 같은 걸 싸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 기사가 왜 나왔겠어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작년에 이런 기사 안 나오거든. 다 곳간에 인심난다고 부동산 경기 안 좋으면 또 전셋값 떨어지면 어떻게 부동산 중개 수준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격 대비해서 하는 거니까. 집값 떨어지면 부동산 중개 수준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너무 많이 느네요. 그러네요. 거기다가 또 변호사 하시는 분들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긴 있으나 논란이 있으나 계속 들어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갖고 있는 분들이 과연 이게 평상시에는 너무 창업이 쉽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만큼 돈이 될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 가운데 그대사랑이라는 분께서 아주 감사한 얘기를 써주셨습니다. 우리 방송 때문에 주변에서 경제박사 소리를 들으신대요. 우리 방송을 매일 들으시면서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게 되셨다고 그래서 감사의 의미로 저희 공기청정기 사는데 보태 쓰라고 5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5만 원? 공기청정기 얼마나 해요? 한 20만 원 하나? 한 3, 40은 할 걸요. 그래요? 그럼 이런 분들 한 4분, 5만 원. 강요하지 마세요. 내가 그냥 계산해본 거예요. 그런 계산을 왜 합니까? 듣는 분들 부담스럽게. 실망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저희는 계산도 못해요. 목요일의 주인공이시죠. 김지윤 박사 모시고 담넘어 목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